강원도 감사비원회는 강원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2019년 DMZ 평화술래 및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남북강원도 협력협회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또 태양광발전소 생산전력 판매 수익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서 손해를 끼친 동해시 담당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나 훈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1억 3천만 원의 변상명령을 내렸습니다.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실시한 교육청 감사에서는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 확보 없이 공사를 추진한 영월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하는 등 27개 수감기관에서 109건을 적발했습니다.